오늘은 독점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독점 기업이 망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밀랜드 M. 레레라는 분이 썼고요. 전략 컨설팅 회사를 창립하시고 또 지금은 핀테크 스타트업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이 말하는 독점 기업은 어떻게 망하는지 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점이라는 것은 영원히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독점을 영원히 지속가능하다면 그 기업은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독점은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럼 독점은 어떻게 깨지게 될까요? 이 책의 저자는요 그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산업변화, 두 번째는 경쟁자의 변화, 세 번째는 고객의 변화입니다. 이 세 가지 원동력으로 독점은 파괴되고요. 새로운 독점은 다시 생겨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CNN의 사례가 나옵니다. CNN 아시죠? 우리나라로 치면 연합뉴스, YTN 같은 채널인데 1980년 6월 1일에 CNN이 개국을 합니다. CNN 개국 당시에도 당시에는 굉장히 모험이다. 잘 될까?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부족했고요. 유명인은 없고 경험마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4시간 방송한 뉴스를 누가 보겠냐? 이런 회의적인 시선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방송국인데 재미있는 예능이라든지 다큐멘터리이라든지 드라마 이런 거 없이 뉴스만 틀어주는데 누가 그 채널을 보겠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폭스뉴스가 나타난 1996년까지 16년간 CNN은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경쟁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CNN은 어떻게 독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걸 분석해 본 걸 보면요.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위성 텔레비전 서비스의 발달. 그때 때 맞춰서 방송용 위성 같은 게 쏘아 올려지면서 TV를 통해서 전세계 뉴스, 전세계 방송을 보는 게 가능해졌죠. 또 저렴한 비용으로 그게 가능했습니다. 인공위성 안테나 접시를 설치만 하면 누구나 케이블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세계 뉴스를 아프리카 뉴스, 한국 뉴스, 중국 뉴스, 홍콩 뉴스, 유럽의 뉴스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쉬워지게 된 거죠. 두 번째는 텔레비전 화면의 녹화, 전송, 시청 기술의 발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 저렴해지고 더 강력해진 화질, 음성 이런 것들이 좋은 품질의 영상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생산비용이, 콘텐츠 생산비용이 만약에 엄청나게 컸다 이러면 이게 보급이 또 어려울 수 있는데 때마침 이런 기술들이 또 발빠르게 성장하면서 좋은 품질의 영상을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수신하고 녹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청자들의 요구사항과 습관이 변한데요. 시대적 변화입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핵가족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몇 천만 명의 노동자들, 어머님들이 노동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하고요. 한부모 가정들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이전에는 TV 시청이라는 건 저녁을 먹으면서 온 가족이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것 이렇게 소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렇게 핵가족화가 늘어나고 한부모 가족들이 많아지면서 TV라는 것이 특정 시간대에, 특정 장소에 모여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그냥 시간 날 때 그냥 틀어서 보는 이렇게 소비 패턴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24시간 뉴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된 거죠. 각자가 다 TV 보는 시간이 달라지게 됨으로써 그만큼 뉴스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CNN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독점이 어떻게 깨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는 현실의 안주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기업은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독점을 했으니까 이건 내가 영원히 지속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CNN 같은 새로운 신생기업들이 빈틈을 파고들고 변화된 환경 속에서 빈틈을 파고들고 자신의 영역을 넓혀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둘째, 세 가지 동력을 계속 관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산업의 변화, 경쟁자 행위의 변화, 그리고 고객 요구사항의 변화 이 세 가지를 면밀히 관찰해서 어? 지금 시장이 변화하는 게 아닌가? 지금 경쟁의 상황이 변화하는 게 아닌가? 이것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독점의 기술 아홉 번째를 소개합니다. 독점의 기술 아홉 번째 규칙, 뭐냐? 고객, 경쟁자, 산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라. 독점은 영원하지 않다. 이 책에서는 이제 이 정도의 사례가 소개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 사례를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독점 기업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독점 기업 가운데 저는 이제 마켓 퀄리를 얘기해보고 싶은데 원래 그 이전에는 G마켓과 옥션, 11번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시장을 잡고 있었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쇼핑까지 잡고 있었는데 그 시장에서 갑자기 해성처럼 떠오른 게 쿠팡, 쿠팡이 들어왔고요. 쿠팡 다음에 마켓컬리가 들어왔죠.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새벽 배송을 굉장히 앞세웠습니다. 어? 어젯밤에 시켰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배송을 해주는 거죠. 이것은 뭐냐? 단순하게 빠르게 뭔가 배송을 해준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가 맞벌이 과정이 늘어나면서 택배밖에 굉장히 애매해졌습니다. 여러분도 택배 받으실 때 생각해보면 시간,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 보니까 그냥 택배 기사님이 우리 집 앞에 택배를 놓고 가는 이런 거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죠? 내가 냉동식품 시켰는데 내가 신선식품 시켰는데 이걸 낮 12시에 갖다 놓으면 퇴근하고 7시에 냉장고에 넣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미 다 냉동식이 녹아있고 뭐 야채들, 과일도 다 신선도가 떨어져있고 특히 생선 같은 것들 다 싱싱하지 않게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켓컬리가 여기서 시장을 본 거죠. 어? 이렇게 장보기 타이밍이 좀 어렵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아침을 먹고 싶다. 아침을 가족들에게 대접하고 싶다. 이런 주부의 마음. 전업주부는 아니죠. 맞벌이 주부의 마음인 거죠. 이런 니즈를 파악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전날에 퇴근할 때쯤 주문을 해놓으면 다음날 아침에 눈동을 갖다 놨으니까 그 신선한 재료를 바로 냉장고에 넣고 그 신선한 재료를 바로 아침을 준비해서 가족들의 식사 준비를 하고 이것이 이제 마켓컬리를 지금까지 성장시킨 힘이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산업의 변화, 경쟁장 행위의 변화 고객 요구상의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지 못한 11번가, 옥션, 지마켓, 뭐 이런 네이버 쇼핑 이런 이제 회사들은 자신들이 독점적 우위를 지니고 있었으니까 아 뭐 돈도 없고 뭐 이제 막 신생 시작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켓컬리에게 틈을 내주게 된 거죠. 마켓컬리가 그래서 어마어마한 몸값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독점 기업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늘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기업에 투자하실 때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이 기업이 독점 기업이라면 이 지금 독점 기업을 위협하는 것들은 없는지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니면 내가 기업을 사리거나 내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지금 이 시장이 굉장히 포화시장처럼 보이는데 틈새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 틈새 속에서 새로운 영역을 독점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독점적 기간을 늘려나가신다면은 아주 성공적인 뭔가 투자 혹은 성공적인 기업활동 막대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독점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독점 기업이 망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독점 기업이 망한다?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참 신기하죠? 뭐 이렇게 좀 이런 렌즈로 이렇게 기업들을 본다는 게 저는 굉장히 새롭고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은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고요. 주변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